사람을 살리는 정치 기호 6번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출정식을 여기 모이신 시민분과 그리고 선거운동원들 모두 함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 13일 날 우리는 정말 축제의 분위기에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국을 국가로 보내주십시오 아낌없는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출정식을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출정식을 그 고통을 함께 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화영국 후보의 선거운동본 공연 탐빈 영화영국 후보의 선거운동 가사도 여기에서 바로 그녀의 선거운동 그녀의 선거운동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민년호 동당 정치 보호하는 거 아시죠? 그때 결론을 함께 했었고 또 이번에 법애로즈 사건에서 소송 대리님 함께 참여 다음날 우리가! 다음날 우리가! 다음날 우리가! 다음날!